네, 11번. 첫 번째 갑이 언급한 거는 비르켐의 아노미론이죠.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규범과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런 아노미 상태가 벌어졌다. 두 번째 의뢰 얘기. 아휴, 이거를 제대로 안 읽고 너무 섣불리 합법적 기회. 요번 단어 몇 개 너무 심취해가지고 이걸 머튼이라고 잘못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합법적 기회가 있어도 범죄를 저지른다. 합법적 기회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합법적 기회가 있는 사람들도 범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잖아. 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돈 번 사람들 이런 애들과 빈번하게 교류를 하고 그들의 방식과 태도를 습득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차별교제 이론 아닙니까? 차별적 교제론. 못된 놈들하고 어울리니까 못된 거 배워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잖아. 오히려 세 번째 얘기가 뭐예요? 경제적 성공이라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탈을 저질렀다. 병이야말로 머튼의 아노미론이죠. 자, 갑의 관점은 의뢰관점과 달리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거꾸로 된 거죠. 차별적 교제론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인 제재, 이거 낙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의 불일치, 이런 게 머튼의 아노미론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 쉬웠어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4번. 갑을의 관점은 병과 달리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그랬는데 거시적 관점을 말하는 거라면 갑과 병, 머튼과 디르켐의 아노미론이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건 낙인이론이나 차별교제이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둘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많이 했었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읽어보니까 A가 관료제고 B가 탈관료제라는 사실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A는 B에 비해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예측 가능성이 이퀄 뭐예요? 안정성이지 않습니까? 안정성. 관료제가 훨씬 더 정해진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따박따박 진행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대체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요. 탈관료제가 더 유연한 대처, 그 다음에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의 병폐라고 할 수 있겠죠? 4번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둘 다 공식 조직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관료제든 탈관료제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지 비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공식 조직을 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달리가 틀렸고요. 5번도 거꾸로 됐습니다. 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낮과 밤과 밀물과 썰물과 계절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듯이 사회도 돌고 돌고 도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순환론 얘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체가 계속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듯이 사회도 계속 그렇게 진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가는 순환론, 나는 진화론입니다. 장기적인 사회 변동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순환론은 단기적인 변동을 설명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300년 주기로 흥망성세, 장기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단기적인, 당장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인데. 그런 걸 설명을 잘 못해준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단선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유리한 게 오히려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예전에 우리 진화론 할 때 선생님이 이 설명을 했었어요. 단선화의 오류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선 하나 위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원시, 수렵, 채집사회,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 이런 식으로 쭉 단계,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선 위에만 모든 발전 경로가 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오히려 단선화된 사회 변동 이론이라는 비판을 오히려 받는 거죠. 그 다음, 가는 나에 비해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저런 건 순환론이 많이 받는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변동의 방향이 일정하다고 보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진화론자들은 항상 진보하는 방향으로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지금보다 진보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순환론자들은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이 우리가 흥하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 중인지를 등등을 제대로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뀌니까 흥망성세, 흥망성세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 방향을 예측하기가 더 어렵죠. 이런 이론으로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죠. 4번도 거꾸로 됐죠. 오히려 진화론이 진보한 사회. 과거에 비해서 점차점차 더 진보해가 나가는 사회를 설명하기 더 용이할 것이고요. 5번도 거꾸로 됐습니다. 진화론이 많이 받는 비판, 서구중심적이다. 백인우월주의적이다. 순환론이 많이 받는 비판, 운명론적이고 숙련론적이다.